저 이거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이거 있었거든요? 진짜? 나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과 건물에 놨고 디자인 대학에 있었단 말이야 거기 맨날 가서 이거 했잖아 나 거기 수업도 안 못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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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가 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이거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언니도 해볼래? 어 나 해버렸어 건묵지마 건묵지마 마이크 깨지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재밌어 안 깨지 안 깨지 걱정 안 돼 한다? 손 한다 나 지금 무서워 손바 손바 야 이거 재밌다 아 겁나 야 이거 짱짱인데?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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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바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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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질